안 돼 몽계도 살았나요? 지금 되게 창피할 거예요 써니 준비됐습니까? 준비 출발 성공! 대단합니다 괜찮죠? 괜찮은 것 같아요 1m 그냥 쉽게 넘을 수 있죠? 팀틀도 새로운 경험이에요? 네 경험인 것 같아요 2m도 할 수 있겠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m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카라의 니콜 도전합니다 준비 니콜 7번 아 성공 아 성공 아 성공 아 성공 잘한다 아주 뭐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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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부하글의 가인 양 준비해주세요 준비